지금 살짝 손 풀고 있는 용도라서 지금 살짝 손 풀고 있는 용도라서 그냥 쭉 달리면 되는 거 같은데? 잠시만, 저거 탔어야 되네 이미 꼭 그거 같다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슈퍼마리오 월드에 그 돌고래 있잖아요 돌고래 타고 가는 맵이 있거든요? 그 느낌인데? 아, 젠장 오메 몰게임이라기 보다는 주무시니까 제가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있죠 아, 여기서 한 대 맞으면 안 될 거 같은데 어, 좀 어려운데? 잠깐만 이상한데? 으흪 콩은 봄이 안 맞는 위치가 있을텐데 나이스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안되나? 바로 가질 것 같은데 이거? 안되긴 하겠지? 뭐야 뭐야 낚였나? 잠깐만 낚인 것 같은데? 되게 재미있게 잘 만들었던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낚인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저렇게 낚시를 하나 만들어놨을까? 그냥 낚시를 만들어놨네요 난 올바를 선택을 한 거겠지? ㅋㅋㅋㅋ 난 올바를 선택을 한 거겠지? 깜짝이야 오후... 오... 끝난 것 같은데? 아... 끝났을 텐데? 되게 재미있게 잘 만들었네요. 어... 그럴까요? 아 저 원래 추천 잘 안 주던데? 원래 그냥 닫을라 그랬는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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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